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죽은 자들과 대화하시는 예수님. 그들은 왜 지옥으로 떨어졌는가? 메리 캐서린 백스터 지옥간증 회개하지 않고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을 상속받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옥의 많은 구역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허다한 이들이 죽고 싶어 비명을 지르지만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불평하고 신음하고 일을 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한 남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사슬을 철거덕거리며 창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뼈가 내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는 사슬 소리였습니다. 그의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불에 탄 구멍만 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고 어째서 여기에 있느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복음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주님보다 세상을 우원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저는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증오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여러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말을 설교자들과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아, 제가 믿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믿었어야 했는데 어느 날 저는 어떤 일을 하다가 악한 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이 저를 사슬로 묶었고 저는 그렇게 사슬에 묶인 채 죽었어요. 주님, 그들은 저를 나무에 매달아놓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지옥에서도 저는 여전히 사슬에 메인 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땅에서 죽자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왔고 귀신들이 저를 지옥으로 끌고 와서 수년간 여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복음을 들었던 모든 순간을 기억할 수 있어요. 복음을 들었던 순간순간 다 기억이 나요. 예수님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옆쪽에 있는 감옥에서 또 다른 사람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이동했고 예수님은 그 해골에게도 조금 전과 동일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고 어째서 여기 있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너무나 큰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돈을 갈치하려고 거짓말하고 속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죄로 가득한 제 삶을 사랑했어요. 그가 말하는 동안 기록된 말씀이 허공에 나타나더니 그를 둘러쌌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게는 해결 기회가 많았어요.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 보여서 그들을 거짓말로 조종하기만 하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죽고 말았죠. 저는 해결 시간이 없었어요. 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자 귀신들이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저의 죄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끝도 없는 고통이에요. 제게 더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는 너무나 큰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일들을 행하고 악한 것들을 사랑했던 그 모든 영혼들로 인해 나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감옥들에서 탄식과 울부짖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한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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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저를 꺼내주시면 지금부터 옳은 일만 할게요. 예수님, 예수님, 오셔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명품옷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자들을 대상으로 명품옷을 사고 팔았어요. 제게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은밀하고 어두운 곳에서 순진한 사람들에게 주술과 주문을 걸었어요. 저는 이런 옷 같은 것으로 마법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그 마법에 걸려들고 말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권사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섞고 있었어요. 저는 사탄을 섬기고 있었고 줄곧 사탄이 제게 한 나라를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제가 순진한 사람들에게 주술과 마술을 걸면 마귀가 가진 능력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재미있었거든요. 나는 그녀의 영혼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뱀들이 그 눈에서 기어나오더니 곳곳을 뚫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과 마찬가지로 벌레들이 그녀의 뼈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녀는 지옥불에 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귀를 섬기는 일을 생각하고 있어. 그때 갑자기 불이 그녀의 발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이 햇불처럼 커지자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 아, 사탄이요! 멈춰요! 제가 땅에서 그토록 충성스럽게 당신을 섬겼는데 저를 고작 이렇게 대우하는 건가요? 그녀의 감옥이 흔들렸고 예수님과 나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물을 보여주겠다. 나는 두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을 잡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의 오른손으로 내 손을 잡은 채 우리가 막 건너온 더럽고 냄새나는 장소를 향해 왼손을 들어 올리시자 모든 것이 지옥의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정말 거대하고 흉측한 괴물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눈에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고 입에서는 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악어처럼 낡은 비늘로 뒤덮인 용 같았습니다. 내가 벌벌 떨며 예수님 곁에 바짝 붙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것은 너를 건드릴 수 없단다. 하지만 향후에 나의 교회가 들림 받은 후 저것이 지옥에서 나와 세상을 할보하리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는 풀려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한 분이시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지옥의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으로 마귀적 존재들과 말하는 해골들, 불타는 육체가 있고 오물과 시체 썩은 냄새가 도처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위쪽을 올려다보니 어떤 구멍에서 검은 물체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골짜기 가운데로 떨어지자 귀신들이 낄끼대며 그것을 향해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방금 땅에서 죽은 영혼들이다. 영혼이 입구로 떨어지면 귀신들이 잡아 고문하는 장소에 집어넣는다. 거짓말쟁이들은 거짓말쟁이들끼리, 살인자들은 살인자들끼리, 미워하던 자들은 미워하던 자들끼리, 용서하지 않은 자들은 용서하지 않은 자들끼리, 술 취한 자들은 술 취한 자들끼리 모아놓는다. 그들은 자신과 같은 수천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게 된다. 그들은 고통과 슬픔, 근심 가운데 울부짖지만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다. 그들이 내게로 돌아왔더라면 나는 그들의 범한 육체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 것이다. 내게 지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너무 늦기 전에, 사람들이 영원한 불에 떨어지기 전에 회귀하고 내게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줄 좋은 교회에 꾸준히 출석할 것을 권합니다. 우리는 언약계, 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옥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의 진리를 거절한 이들로 날마다 점점 더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진리에 대해 거짓을 말하고 있는 일부 설교자들 때문에 확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설교자들에게도 경고합니다. 회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지옥의 심판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거나 진심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저주로 두려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는 불타는 고통 외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자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육신의 제약을 범한 사람들로 넘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거듭 설교해야 한다. 내게 구하는 이들은 누구든지 내가 모든 육신의 제약에서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섬기고 경비하면 이생에서 좋은 것들로 보상하고 다음 생에서 나라를 줄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기 전에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싶을 뿐입니다. 현재 주술에 관련되어 있거나 사탄을 추정하고 있다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나라를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죄로 넘쳐나는 지옥에 절대 가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살다가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